형! 그 얘기는 형 뜻대로 할게. 네? 뜻대로? 응, 형 뜻대로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. 가! 그래? 그럼... 수고하세요.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? 달미야, 달미야. 형 약속 있어. 아, 그래? 그치? 없는데? 싫잖아. 없어.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. 아이고, 맞아. 밥 먹고 갈게. 할만, 이렇게 둘이 서있으니까 우리 집 천장 되게 낮아 보인다, 그치? 그, 그러게. 아이고, 마침 잘됐다. 그, 장정들 온 김에 우리 화장실 형광등 좀 갈아줄 수 있나? 그럼요. 제가 끼어 제가 형보다 키가 더 크니까. 아, 겨우 1, 2cm 큰 거 가지고 뭐. 무슨, 큰 차, 별로, 별 차이 없어요. 진짜. 형, 무슨 소리야? 봐봐, 그냥 딱 봐봐. 내가 어떻게 형보다 1, 2cm. 아니, 그냥 4cm, 4cm. 크다, 어? 어? 얘보다 짧은 4cm. 됐지? 어디입니까? 에? 화장실은 어디예요? 아, 그 화장실. 저, 저, 저. 저쪽에. 내가 할게, 어? 나 콩콩 전공이야. 비켜, 어? 비켜. 나 조명에서 지분 있는 사람이다. 나 괴로우리론 전력공학 타입 뿐이야. 나 우리나라의 조명의 종류, 역사, 맞은 유통까지 내가 다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? 알았어, 형. 조명은 그냥. 나 조명은 그냥. 나 조명은 그냥. 진짜 각별하다. 완전 친형제 같아. 자, 쉬워, 쉬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그냥 컴퓨터로만 묻히고 가세요.